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 더 어 1000% 짜리입니다 대기업이구요 대박 주식 시리즈 151탄으로 추천드릴 종목인데요 동종목 또한 고액 자산가를 위한 특별 추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돈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고 그리고 비싸게 책정을 합니다 서울에 강남 지방에 몇 십억 몇백억씩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1억으로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구요 잠재재산이 9만원 입니다 뭐 기업 실적 뭐 이런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구요 잠재재산이 9만원 짜리 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은 이 종목이 비싼거죠 자 9만원 짜리인데 뭐 20만원 주고 살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한거에요 자 9만원 짜리가 이번에 받았금액이 얼마냐면요 14만원입니다 14만원 자 9만원 짜리가 14만원이니까 지금 살 필요 있나요 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에 이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원래 이렇게 급락을 안합니다 그래서 퍼 라는게 있는 거잖아요 퍼 퍼가 달려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내 잠재재산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초 대박입니다 무조건 1000% 짜리에요 자 여러분들이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에다 올인 하셔야 돼요 뭐 500원 1000원 2000원 짜리에다가 수십억을 배팅 못하잖아요 불안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사시는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아무리 사봐야 지금 10% 수익 밖에 안됩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45% 급등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그 지금 10%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1000% 짜리 입니다 자 아 참고적으로요 어 저를 찾아오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릴 텐데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지방에 뭐 부동산 부자는 아니면 서울의 강남에 뭐 수십억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뭐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 표현하면 어 뭐 돈 자랑 하듯이 그렇게 장고 증명까지 어 보내주시면서 어 예약을 좀 미리 좀 땡기겠다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저는 그냥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구요 자 참고적으로 저를 찾아오는 길부터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자 여기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자 저는 붉은태양 차관성 이라는 사람을 상품으로 지금 내 놓은 겁니다 자 유튜브하고 네이버 카페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자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 엄청나게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가장 빨리 맺는 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랑 인연을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상품을 붉은태양 차관성 이라는 상품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돈질로 여러분들이 저랑 대박 종목을 추천받으면서 인연을 맺으시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이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데 여기 유료 카페가 있고 무료 카페가 있습니다 자 무료도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입니다 자 1000%짜리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멤버십 카드 이용하시면 50% 할인받으면 몇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추천금액이 자 여러분들이 4,5천만원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10%만 먹어도 여러분들 회비 뽑고도 남습니다 500만원 뽑고도 남아요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 아니면 이번 급락장에 전재산 다 말아먹었다 그러신 분은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자 돈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서울 강남에 수십억 수백억 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제 돈 다 받고 그만한 값어치만큼 저는 추천금액을 받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째 고액 자산가들이 5억 이상 5억 이상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약이 꽉 잡혀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기다리셔야 돼요 자 고액 자산가는 이미 한 달 넘게 예약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주중 주말에 그러니까 주말 주일에 예약을 잡았는데요 자 1억 이하 돈 없는 분들은 그러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산이 적은 분들 자산이 적은 분들은 여태까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똑같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오후 3시서부터 9시까지 저녁입니다 자 오후 3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고객이 편한 시간에 2시간 정도 티타임 가질 시간을 주중에만 지금 이제 곧 시행을 합니다 내일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자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태까지는 고액 자산가들하고 예약이 한 달 넘게 꽉 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약을 하셔도 한 달 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소액 투자자들은 주중에 제가 2시간밖에 시간을 못 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3시에 주식시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야간장에 또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중간에 티타임 할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산이 적은 분들이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2시간 정도 티타임 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지금 새롭게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나 만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을 때는 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50%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멤버십 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멤버십 회원으로만 가입되신 분들만 제가 예약을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151탄 잠재자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만원입니다 자 9만원이에요 이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이 포스트를 잘 보시고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이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잠재자산을 알면 여러분들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를 알 수 있다 자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목매고 계신 분들은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배신 앞으로 삼성전자의 배신은 계속 이어집니다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자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제가 제2의 IMF 시노탄이 터졌다 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어제 야간장에 미국 다우지수가 대단히 이상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모든 주식 다 정리해라 라고 카페에다가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급락했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아무리 찾아봐도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방송을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들어봐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입니다 자 이때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유튜브 보면은 뭐 금융위기가 온다 부동산 폭락이 온다 뭐 달러를 사라 뭐 금을 사라 미친 짓거리 하는 놈들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죠 제가 그래서 그런 놈들은 다 자기 유튜브 클릭 숫자 광고 클릭 비용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속임수 치는 놈들인데 전부 다 사기꾼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아직까지는 금융위기 안 온다 때가 되면 내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때가 돼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서 요게 지금 2016년도 2018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아직까지는 금융위기가 안 오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믿고 주식 투자를 해라 때가 되면 금융위기와 오면은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준다 라고 해서 제가 요날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그동안에 나를 따른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나를 믿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켜보시면 엄청난 수익률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 보십시오 돈이 되는 종목은 바닥에서 그냥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에 지금 아파트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들요 지금 아파트 몇억 지금 3억인가 5억씩 떨어지고 있죠 아직 그 시작도 안한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제2의 imf가 오고 그리고 세계 대공황이 오면요 10억짜리가 새해 토막 납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파시고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싹쓸이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돈보는 비결을 직접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되구요 자 이 수익률이요 이 몇 개의 수익률이 아니라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보시면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난 거 지난 몇 년 동안에 천 개가 넘는 수익률 포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일이 다 들어가서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다 자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보는 비결 전업투자 선물옵션 전문가 교육을 받아서 매일 이렇게 몇 백만 원씩 버실 분들 자 이런 거 이 수익률도 이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 여기 클릭하시면 수많은 자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억 반성에서요 자 50% 할인받을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 50% 할인받을 수 있는 이 멤버십 회원 회비 안내가 여기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최대 50%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최하 1000% 짜리다 자 이 멤버십 카드 이 회비가 200만 원 인데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5개든 10개든 뭐 5개든 2개든 이렇게 사실 때 자 한 종목에 50% 할인받으면 500만 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10%만 먹어도 10%만 먹어도 며칠 안에 회비 뽑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를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돈 버는 비결을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요 딱 한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옆에서 줄을 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서울에 지방에 부동산 부자 자 그러신 분들은 제2의 IMF 세계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모자리 싹쓸이 하십시오 자 길바닥에 5만원 만원 오천원 천원 짜리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5만원 짜리만 찾으려고 막 찾다가 보면 돈을 많이 못 줍습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5만원 10만원 5만원 천원 2천원 짜리가 막 섞여져 있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손으로 막 쓰러잡으면 무조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처럼 이렇게 모조리 싸그리 하십시오 300% 짜리가 돈이고 30% 짜리는 돈 아닙니까 자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면 어느 종목은 300% 어느 종목은 160% 어느 종목은 20%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거 팔고 나면은 이제 이게 기어 올라오고 이거 팔고 나면 20% 짜리가 기어 올라오고 자 이렇게 돈은 싹쓸이 하는게 가장 돈을 빨리 버는 확률입니다 자 돈 많으신 분들은 돈 아끼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요 자 취직 코너인데요 자 불교대학 나오고 신학대학교 나오면서 취직할 자리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타이틀을 걸고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면 여러분들 직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구요 돈 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붉은태양 차관성을 만나겠다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전업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화 연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붉은태양과의 만남 예약 안내 이 글을 자세히 보시고요 지금 주말 주일은 지금 고액 자산가들이 이미 한달 넘게 예약이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전화 연락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보시고서 멤버십 카드 회원으로 먼저 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종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9만원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9만원인데 자 이런걸 잠재자산을 알면 절대 지금 여기가 지금 20만원이거든요 자 20만원인데 미쳤다고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를 20만원에 삽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번에 이 바닥이 지금 아까 13만원 14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비싸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고평가라는 종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만큼 회사 기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도 사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구간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자 못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전저점 13만원 14만원으로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4만원에서 5만원을 봅니다 4만원에서 5만원 자 4만원에서 5만원을 보는데 4만원에서 5만원 그럼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40만원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운이 닿아서 이 종목을 4만원에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1000% 이런 종목 삼성전자가 1000% 터지는 거 봤습니까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대박이 터트리셔야 됩니다 자 4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20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절대 이 전저점 14만원을 깨고 안 내려간다 대공황이 아니면 그래서 이번에 대공황이 오게 됐을 때 이 종목이 14만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잡지 못할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 추천 금액이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 돈이 없는 분들은 이런 종목 뭐 사실 이유 없습니다 똑같이 1000%는 똑같이 터집니다 이거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고액 자산가들은 불안해서 싸구려 종목은 못 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제값 받고 그 가치만큼 돈 벌어 드리고 그 가치만큼 추천 금액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